수용특례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수용과 관련된 게 안 나오는 법이 두 개가 있어요 농지법 안 나와 그리고 또 하나가 안 나와요 건축법이 안 나와요 그럼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태법에서 나와요 그럼 수용이 되면 매도청구라는 게 안 나와요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알바 기방지를 위한 매도청구가 나온 거거든요 일단 수용하려면 그게 무슨 사업이어야 되지? 수용하려면 그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어야 돼 사적개발사업이어야 돼 공익사업은 세 가지 배웠죠 일단 도로 기반에서 설치하는 거가 결정이 딱 되면 얘는 도시군계획에서 결정한 시설이다 해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구도시정비하는 정비사업 세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이야 세 가지가 첫 번째 공익사업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돌을 마련해서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지워주려고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그때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이란 말이 없어요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공치법이에요 공치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얘한테 수용권을 주는데 공치법에 무슨 규정이 하나 있냐면 야 니네 수용하고 싶으면 국토부장한테 가서 그거 공익사업인지 인정받아 그걸 사업인정이라고 그래요 사업인정을 도시공계획사업 세 가지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까 세 가지 사업이 공익사업인데 뭘 인정받냐 그러면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사업인정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여기 순서부터 해볼게요 우리 용계기도지 배울 때 기가 뭐지? 그럼 2반에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도시군관리기 결정한 거니까 뭐예요? 도시공계획시설이죠 이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계획시설사업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이랑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도시공계획사업이잖아요 그럼 얘네 세 가지 사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사업하는 뭐라고 그래요?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시시계획 시시계획 작성해서 인간하면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죠 그럼 시시계획인가가 났는데 사업인정을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시시계획인가가 났때 사업인정곳이 있은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정비사업은 사업이 몇 개예요? 세 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그러다 보니까 시시계획이라는 말을 쓰면 못 알아들어서 얘네들은 시시계획이란 단어를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개발법은 시시계획이지만 정비법은 뭐예요? 사업시행계획이에요 그거 받은 때 사업인정받은 걸 관주하면 되죠? 보세요 도시공계 시설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시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하면 되죠? 착수해서 완료되면 공사 끝났으니까 무슨 검사? 중공검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도 사업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시시계 인가받은 다음에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 있죠? 얘 수용방식이잖아 똑같아요 그런데 환지방식의 경우는 무슨 계획자야 돼요? 환지계 작성해서 인가받은 다음에 착수한 다음에 중공검사 받으면 끝납니다 해서 공사 완료 뭐예요? 공고하고 환지처분 공고하면 그날에 다음날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정비사업은 문제가 생겼어 얘도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세 개 있는데 사업하는 뭐라고 불러요? 시행자 얘는 시시계획이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얘는 뭐예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요? 인가받아 얘도 착수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은 헌땅 주고 세 땅 받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환지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헌집 주고 세집 받는 거는 정비법이잖아 걔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 100위로 살았으면 재건축하면 100위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몇 평형 때 뭘 받고 싶다고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분양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신청을 받아야 그걸 갖고 관리처분 계획자 얘랑 똑같은 계획을 인가 나면 착수하고 완료되면 중공검사를 여기서는 중공 인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가져가라 소유권 이전고시합니다 소유권 이전고시한 날 다음 날 그런데 얘는 14일에 환자금이 14일에서 14일에 환지 등기하죠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되는 건 이날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이때죠 이때고 이때잖아 이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은 땅 구역지 하고 나서 땅값이 올라 있어요 이때 수용하면 땅값이 비싸서 수용 못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수용 대상 사용 대상 토지 세부 목록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수용 원화 준다고 돼 있어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원래 이때 줘야 되는데 얘는 이때가 아니라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법은 언제? 사업 시에 인가 고시 받은 때 그래서 이 초록 색깔로 된 날이 사업 인정 간주도 아닌 시기예요 공익사업 인정 간주도 아닌 시기인데 주택법도 하나 있죠 주택법의 경우는 무슨 주택일 때만 그럼 사업한 사람은 여기 시행자라고 안 하고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가 뭐 작성해서? 사업 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요? 승인 이때 사업 인정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이 갔는데 얘도 이때야 그럼 네 가지 사업이죠 네 가지 사업에서 사업 인정 간주되는 게 다 똑같은데 이놈만 특이하네 그게 시험에서 자꾸 얘 낸 거예요 도시 개발 사업은 실시계 인가 고시 받은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튄 거예요 언제라고 해야 돼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래서 정리하면 네 개 법 중에서 원래 공치법에서 국장에게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을 때 수용이 가능한데 국토기획법에서는 시행자가 뭐 받을 때? 실시계 인가 고시 받을 때 개발법은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받을 때 주택법은 언제?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 이때 사업 인정 간주된 시기로 보는 거고 그리고 재결치한 기간은 공치법에는 1년 안에 하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로 다 돼 있어요 사업 끝날 때까지 시험에서는 이 단어 중에서 1을 잘 특이할 거다 그래서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답만 하시면 돼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의해서 모든 시행자는 수용 가능하죠? 뭐 받을 때 사업 인정 받은 거로 봐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 방금 했는데 실시계 인가 고시 도시개발 사업은 원래 실시계 인가 고시인데 미리 준 됐죠 미리 준니까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법에서는 사업을 이게 세 가지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받을 때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받을 때 주택 건설 사업인데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죠 얘는 사업 계획 승인 받을 때 이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한다 재결정 기간이 공치법은 1년이지만 얘네들은 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할 수 있겠지 이거 그런데 시험에서 다 모르겠으면 얘만 기억하면 돼 얘가 얘가 제일 잘 알아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무슨 법만? 도시개발법 땅값이 급상승으로 인하여 수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세부 목록을 미리 고시하는 거야 그때 수용해버려라 그래야 나중에 사업 비용이 올라가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준다 이거까지 마시면 돼요 마지막 기득권 보호는 이거 다 끝났어요? 나 30분까지 한 대 했잖아 1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이미 기득할득 권리권입니다 이미 권리를 득한 사람은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데 예를 들어 내가 허가받아 착수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대 그럼 나는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법에 딱 4개만 얘는 일정한 조치를 하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땅 파고 있죠 공사에 착수한 자야 착수한 자야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죠 그런데 원칙은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가능한 걸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을 때만 3월 안에 신고하래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몇 월내 신고하라고? 그래서 3월에 뭐해라? 신고해라 그래서 시수삼신이라고 그래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개정 30일이라고 해서 이게 개발구역 지정된 거야 정비구역 지정된 거다 그러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신고해야 돼 그래서 저 4개만 기억하고 모르겠으면 다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공법 전체 중에서 저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시수 30, 개정 30일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4가지 아닌 경우에는 다 뭐예요?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데요? 기득권보 이렇게 한대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 하고 시살부 뒤쪽에 비교된 것들 시간 날 때 자주 보시면 이게 비교가 돼 암기가 되지 하나하나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다 섞여 어디서 뭐 나왔고 거기서 뭐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암기가 좀 되면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1토녔네 이거 이렇게 보여요 암기가 안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할 건지 아시죠? 다음 주에는 식곡 퇴할 거예요